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북권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또 동북권뿐 아니라 경남 서부의 수요까지 끌어당길 수 있어 의과대학과 병원을 유치하는 데 최적지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석유화학과 제철 신산업까지 전남 동북권에 밀집한 산업단지들. 폭발과 화학물질 유출 등 산업재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순천의 4대 중증 응급환자 전원률은 10.7%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응급처치와 진단을 받고 다른 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많다는 뜻인데 여수와 광양, 보성고웅 등 인근 지자체 환자가 순천을 찾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 순천에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목소리입니다. 90만 명에 육박하는 동북권 인구와 함께 경남 서부 일부까지 당길 수 있는 풍부한 의료 수요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순천시는 접근성이 좋고 정주 여권 조성을 이미 마친 신대지구에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 병원 부지를 대학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대지구에는 의료부지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큰 병원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순천이 적합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